국립중앙박물관이 경매에 출품됐던 간속미술문화재단 소장 불상 2점을 최근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물제 284호 금동여래 입상과 제285호 금동보살 입상을 구입해 과학적 조사와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상설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속미술재단은 최근 다양한 전시 문화사업 병행과 전상호 전 이사장의 타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불가피하게 유무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지난 6월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구매 의사를 타진해 박물관이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재개관 시점에 맞춰 두 불상을 국민의 문화재로서 상설 전시실에 전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재개관을 재개관시 взрыв하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휴관을 지포하는 것을 통해 두 번 accredite conflateria 코로나19로 잠정 휴관에서 전시실 기소에 전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